로카 브이디펜스 비강 스프레이 제품입니다. 비강 점막 보호를 위해서 20ml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코에다가 넣어서 비강내에다가 분사를 시키면 점막 보호를 시켜줄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 이렇게 제품이 생겼구요. 실제 뜯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품을 뜯으면 이렇게 중간에 케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이 있구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눌러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 눌러지는데요. 요 부분을 코에다가 넣고 아래쪽으로 축 내리면 점안액이 이렇게 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입입니다. 실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코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면 코에 내부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됩니다. 초기에 이렇게 코에 뿌려지면 약간의 향이 있는데요. 그런 향이 코에서 나면서 코 내부에 있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면서 호흡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 점막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스프레이였습니다. 먼저 코에다 감사합니다.